안녕하세요. 소풀이 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어떤 분은 베개와 곰 그리고 이불을 말리려고 널어놨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덮어놓는 바람에 베개와 곰, 이불 모두 안 말랐다고 하는데요. 한 친구는 친구에게 갑자기 술 마시러 가자며 쏜다는 카톡을 보내는데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자 특근을 뛰어 한 달 연봉 210을 찍었다고 합니다. 한 달 연봉이 어느 나라 말이냐며 월급 아니냐고 물어보자 동음 2여라며 한 달 연봉이 맞다고 하였고 그러니까 특근 뛰고 210 받는다는 친구에게 아는 여자도 부르면 양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며 올 거지? 하고 물어봅니다. 이 짤이 유명해지고 얼마 있지 않아 소개팅 때 감스트 먹자고 했던 짤로 더 유명해져서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뭔가 똑똑하진 않지만 착한 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편의점 앞 눈치운 알바생입니다. 2017년 1월 한 편의점 알바는 새벽 5시에 편의점 앞에 눈을 치웠다며 와이고스에 인증샷을 올렸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거 보고 저게 뭐냐며 똑바로 치우라고 했고 알바는 빗자루밖에 없어서 저렇게 했다며 별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누군가가 뜨거운 물이라도 쫙 뿌리라는 댓글을 달았고 배풀이 됩니다. 그 밑에 뜨거운 물 뿌리면 길 언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이를 본 알바는 다음 사진으로 빙판길 됐다는 사진을 올립니다. 정말로 댓글을 보고 뜨거운 물을 뿌렸던 것인데요. 사람들은 일부러 멍청한 척하면서 손님 안 받으려고 결개 친건가라며 글쓴이를 놀렸고 또 한 분이 핵꿀팁을 준다며 쇠망치 가져다가 언땅 부시고 흑불이라는 답글을 달기도 했고 소금이라도 한 포 뜯어서 뿌리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편돌이는 일단 있는 박스를 깔아놓았다며 박스깐 사진을 올리면서 와고인들을 순수하게 믿었는데 통수쳤다며 댓글로들을 원망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처음에 뿌릴 때 놀고 두 번째 뿌릴 때 노가 없어지는 거라며 악마같은 댓글을 달기도 했지만 그래도 모래 뿌리라는 댓글이 또 나타났고 편돌이가 주변에 있는 땅 파서 가져와도 되냐고 물어보니 모래 깔고 그 위에 박스를 깔아야 마찰력이 줄어 더 안 자빠진다는 조언을 합니다. 누가 시킨 일이나 똑바로 하지 꼭 쓸데없이 일을 만든다고 하자 시재 점검도 하고 매장안도 청소했는데 눈치우라는 말은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했다고도 하는데요. 다음 글로 흑을 퍼와 막 덮었다며 흑포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인근 공터에 가서 땅 파와서는 흙을 여기저기 뿌렸고 그럼에도 미끄러워서 손님들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할 예정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진짜로 걱정되어서 야외에 나와 있다며 새벽 6시 10분에 촬영하게 앉아있는 인증샷을 올리는데요. 한 댓글러가 교대가 8시인데 2시간 내내 밖에 있으려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자 사람이 넘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냐며 추워도 죽는 것 보단 낫다는 답글을 썼고 진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안녕하세요 해서 볼 것 같다는 답글도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형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금을 뿌린다며 소금 사진 역시도 올리는데요. 정말로 한 봉지를 뜯어뿌렸고 바닥은 소금으로 가득했는데 너무 무식하다 멍청하다는 댓글을 받아도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소금 산 거 보니까 순수한 착한 멍청이구나 라고 한 댓글이 베프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절대로 보증서지 말라며 보증서면 너가 죽는다고 생각하라는 댓글을 쓰자 알겠습니다라며 안 그래도 누나가 4200만원 사기를 당했다고도 합니다. 한 분이 뜨거운 물에 소금을 녹여서 뿌리면 된다고 하자 더 이상 안 속는다며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30분에 빙판길 사건 후기도 올라오는데요. 사장님이 눈치운다고 30분 일찍 오셨는데 오는 모습을 보고는 잽싸게 안으로 들어와 시제 점검하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눈 누가 치웠냐고 물어봤고 인터넷 검색하니까 뜨거운 물 부으라고 해서 부었다가 빙판길 되어 흙포고 소금 뿌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소금은 어디서 났냐고 물어봐서 여기서 내 돈 주고 샀다고 하였고 사장님이 왜 그랬냐며 본인이 산다고 하자 엄마가 소금 사오라고 해서 사는 김에 뿌린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말 안 했는데도 눈치어줬다며 고맙다고 패기를 다 주셨고 고려운단 비타민C도 줬다고 하네요. 다음은 페르난도 로드니입니다. 로드니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20년 가까이 선수생활을 했던 마무리 투수인데요. 2012년에는 0.6의 방어율의 48세이브를 기록하고 2013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마무리 투수로 출전해 WBC의 우승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출전의 소속팀의 동의를 구했냐는 질문에 나라를 대표하는데 팀의 허락은 필요치 않다고 대답하여 상남자스러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삐딱하게 쓴 모자에 활을 쏘는 세리머니를 하는 것인데요. 묘하게 우사인볼트의 세리머니와 닮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우리나라 리틀야구 국가대표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하고는 우사인볼트의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로드니의 눈에도 들어왔고 그는 아이들이 내 동작을 취한 것에 매우 감사하다며 한국에 가서 그들을 만나볼 것이라며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순수자비로 한국에 온 로드니 선수는 바로 송파리틀 야구단에 와서 일일 클리닉을 해줬고 리틀야구 투수들에게 원포인트 레슨도 해줬다고 하네요. 심지어 그는 나주까지 가서는 청각장애 야구부로 유명한 충주 성심학교 야구단을 만나 베이스볼 클리닉과 사인볼 증정시간을 갖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화천으로 가서 산천어 축제장에 산천어 역시 잡아먹었다고 하는데요. 오해로 시작한 방안이지만 그 누구보다 방안을 즐기고 간 것 같네요. 다음은 인터넷상의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들입니다. 한 분은 폐지 줍는 할머니들 도우려고 서점에서 책 몇 권 사서 드린다고 했다가 그 돈을 드리라는 답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감자가 들어간 게 먹고 싶어서 스윗포테이토를 시켰는데 감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피자는 맛있었다면서 별 5개를 주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포항지철소에 사고로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심각한 상황에 장난질이냐며 사고로 정정하지 않으면 연합뉴스에 전화해서 따진다고 했지만 네 번째 고로라고 사람들이 바로 정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김 직박구리라는 분은 8만원 날렸다며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새를 주었는데 아파 보여서 병원 가서 8만원 주고 치료해 줬는데 오늘 아침에 날아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핸드폰을 주워서 통화 목록 중 가장 최근에 통화한 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친구는 연락해보고 문자 드릴게요 라고 하고는 친구 핸드폰으로 모질이야 폰 어디다 흘리고 생기냐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한 학교의 중급 회계 교수님의 어머니가 큰 수술에 들어가 불가피하게 기말고사 날짜를 수정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데요. 학생들이 걱정하자 교수님은 잘 될 거라 믿고 있다는 글을 남겼고 한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다른 학생도 시험에 관해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하여 교수님의 답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카페에 길 가다가 제 차로 죽일 뻔한 고양이를 데려왔다 하는 글을 올리는데요.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미동도 안하고 불러도 대답도 없길래 데려왔는데 밥을 안 먹는다며 이유 아시냐며 사진을 올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밥만 줬는데요. 고양이는 박스에 앉아 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중고나라로 번담을 사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판매자는 계좌번호는 왜 물어보냐며 본인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아니라면서 원하시면 신분증을 보여준다고 하고 그럼 돈은 어디다 입금하죠? 라고 물어보자 깨달음의 아하를 쓰기도 합니다. 모자라지만 힘이 센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짤이 가장 유명한데 힘이 있다면 진실을 바꿀 수도 있는 법이죠. 라는 댓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아보카도에 원래 이렇게 씨가 많은가? 라며 사진을 올렸는데 칼이 좋은건지 힘이 센건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은 컨버스를 신으며 별표가 바깥쪽으로 오는게 맞냐면서 인증샷을 올리는데요. 보통 컨버스 별표는 안쪽에 있는데 거꾸로 신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은거냐는 질문에는 진짜 잘 들어갔다며 쑥스러워하고 안 불편하냐는 질문에는 발 바깥 부분이 엄청 불편하다는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네요. 어떤 분은 일하던 병원에 뱀에게 물렸다라는 전화가 와서 강하게 묶은 후 지금 바로 병원에 오세요 라고 전했다는데요. 아저씨는 정말로 뱀을 강하게 묶어서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조금 더 재밌는 세상이 되는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